왜 오늘따라 아마도 잠은 오질 않고 한참을 멍하니 침대 위에 누워서 또 너를 그려보네 오늘 같은 밤엔 궁금해지고 내 지금 너의 방도 불이 켜져 있을까 나와 같은 달을 보면서 긴 밤을 보내고 있을까 너의 밤은 어때 이렇게 잠 못 드는 밤이면 내가 줬던 꽃다발을 생각하며 한 번쯤은 날 위한 예쁜 미소를 넘지었을까 나의 밤은 그때 이렇게 잠 못 드는 밤이면 처음 느낀 그날의 향기가 나 오늘도 네가 많이 보고 싶나 봐 유난히긴 오늘 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 하늘의 별들처럼 항상 네 곁에 있고 싶어요 너의 밤은 어때 이렇게 잠 못 드는 밤이면 내가 줬던 손 편지를 꺼내 내가 줬던 손 편지를 꺼내 보며 한 번쯤은 날 위한 예쁜 미소를 넘지었을까 나의 밤은 그때 이렇게 잠 못 드는 밤이면 처음 느낀 그날의 향기가 나 오늘도 네가 많이 보고 싶나 봐 유난히긴 오늘 밤 나의 밤은 그때 이렇게 잠들지 못할 때면 자꾸만 너의 모습이 떠올라 생각보다 널 많이 좋아하나 봐 네가 보고픈 이 밤 너의 마음을 알아보자 너의 마음은 아쉬움이 너의 시간을 알아버려 네가 왜 이렇게 잠궂 battery 너의 마음을 알아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